워 масс 자 맵은 트위스티드 매도 11시 1.25 5시 문 장지호 선수의 진영입니다 어..오케이.. 일단 장지호 선수가 2티어 쪽 영구 아이템 쪽 사냥을 시도하네요 이러면 2티어 쪽 영구 아이템 맞추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은 두분이기 때문에 빨리 치시는게 더 이득이에요 1,2,0 같은 경우가 틈에 같은 경우는 멀티를 많이 먹기 때문에 1,2,0이 최근에 멀티 먹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멀티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거든요 일단 워드 쓰고 있고 이러면 1,2,0이 정찰이 되면 멀티 먹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번에 문대 해피 또 카오드 해피에서도 틈에서 워드 썼었는데 1,2 멀티 먹은 언데드한테 결국에 못 밀었거든요 결국에 투어 원트리스 프로텍터 러쉬 했는데 이미 초반에 피해 많이 보고 타이밍이 안 먹히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져서 막혔지만 또 컬러풀 때 해피에서는 컬러풀이 이겼단 말이죠 멀티를 주고도 본인도 이제 워드 사용 코스트를 잘 잡아가지고 5렙 찍은 다음에 언데도 묶어놓고 세컨드 팬더 키워서 세컨드 팬더 3렙 찍고 멀티까지 다 따라가고 그렇다보니까 일단 장재현 선수도 살짝 컬러풀 경기를 봤다면은 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회굴로 바꿔야 되냐고요? 지금 회굴 하신 분이 하나밖에 없었나요? 그러면은 뭐 줄라이님 회굴 하신 거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짜 워컨 하신 분들이 많다고 느껴지는 게 아까 전에 유기 사냥하는데 메기로브 빨간 양말 이런 거 하신 분들 계신데 유기서는 안 나옵니다 그런 아이템이 아이템 진짜 헬스그룹 나왔네 야 핵을 한 명밖에 없었다고요? 일단 다키님 먼저 맞추셨고요 다키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야 진짜 핵을이 없었네 아이 줄라이님 축하드립니다 줄라이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저것도 정성이야 정성 어? 있었다고? 아 뭐야 어디있어 아 그러네 아 야 줄라이님 반납하세요 아 나 확인도 안 해보고 바로 줘버렸네 아이 씨 나는 당연히 한 명밖에 없는 줄 알고 바로 드렸는데 아 한 분 더 계셨네 아우 반납하라는 거 농담입니다 자 일단 경기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롤업 아 일단 장제호 선수는 자 투어 사냥을 합니다 자 월을 두 개까지 지었는데 자 결국에 투어 지었는데 두 번째 워싱형으로 사냥 안되면은 뭐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근데 120도 일단 1렘 멀티는 아니에요 그냥 바로 구울 다 끌고 와서 견제 왔어요 지금 구울 7마리에요 보통 많게 한 6마리 데리고 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2레벨을 찍고 오는 건데 1렘 멀티는 바로 데리고 와버렸어요 구울을 어 아치와 엠신공 아 1렘 멀티 자 얻을 리 없어도 이 정도 구울 숫자면은 엠신공 가능하다 자 그리고 코일 아끼기 위해서 그냥 피 없는 구울 빠져서 아 아 어 그래도 해굴 먹고 2렘 틱 했는데 지금 블링크가 1렘 때 쓰는 블링크가 아시다시피 만화가 50 빠지는 거기 때문에 아깝거든요 어 근데 뚫려 있었네요 아 근데 그래도 이미 지금 워드 피가 만화도 그렇고 바닥에 났어요 이러면 벌써 이 타이밍 때 문화를 이렇게 많이 마셔버리면은 말리거든요 어 근데 1렘 공동이서 아 일단 아처를 계속해서 잘 잡아주고 있네요 아 그래서 구울 디나이 자 지금 아처를 어 지금 계속해서 뽑아주면서 일단 멀티를 빨리 던졌거든요 지금 자 헌토소어를 배제했기 때문에 이거 혹시 워든스카이인가요? 언디전에 워든스카이는 아직 나온 적이 한 번 있었나? 자 일단 헌토소 안올리는 거 봐서는 멀티도 빨리 올리고 이거 워든스카이 가능성이 높은데 아 근데 1렘 공동도 근데 애초에 게임을 길게 볼 생각이 없는 거 같아요 세컨 아가씨까지 뽑아버리고 그냥 계속해서 워든 3레벨을 안주기 위해서 압박을 합니다 자 아처 지금 3개 잡혔는데 이거까지 잡히면은 어 자 이러면은 좀 손에 커요 자 아처 이게 아 이거까지 3개네요 자 그러면서 3티어 바로 눌러놓고 있고 아 이거 또 멀티에 먹기도 전에 이거 또 타이밍 나올 거 같아요 지금 자 아처 또 잡혀요 이거 자 언올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 120 압박 매섭습니다 자 더워쓰 있기 때문에 자 아처 4개까지 아 이거 분위기 너무 안좋은데요 뭐 120도 지금 굴 디나이 치는 거까지 해가지고 한 두세개 잡히긴 했는데 어 근데 일단 쉬운 아 일단 나가 시작했는데 오우 자 일단 포탈 자 일단 아처 스카이인데 확실히 초반에 이미 지금 아처가 너무 많이 끊겼고 지금 버그 있던 거 같죠 지금 아처가 2개밖에 안잡힌 걸로 뜨는데 지금 4개 중에서 잡혔어요 지금 아처가 자 그리고 스카이 인구 확인했기 때문에 자 바로 핀드까지 잘 눌러놓은 자 120입니다 자 지금 3티어 벌써 다 돼가요 지금 자 120이 지금 저 앞마당은 모르거든요 자 일단 워든으로 대세트 시간 끌어놓고 앞마당 사냥 따로 할 생각인데 아 자 120 귀찮게 계속해서 날테프가 뭐 하는지 옆에 붙어있습니다 뭐 테이프라든지 뭐 생존거리 아이템이 없는데 일렙세스는 말아주법하니까 자 그냥 계속 그냥 뭐지 날테프 주변을 맴돌면서 워든 사냥을 못하게 해주고 있어요 자 아처를 상당히 많이 뽑아줬고 자 아처 사업까지 이게 어쨌든 세컨을 지금 배제한 거다 보니까 자 그만큼 지금 아처 숫자에 더 투자를 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장지호 선수도 일단 구클럽 좋아볼 수도 있지만 아쉬운 아이템이고요 워든한테는 자 지금 워든한테는 워든 아이템이 완전 리치 아이템이네요 자 근데 120도 일단 나가시로 재미는 많이 보긴 했는데 결국에 또 저 나가시가 도게 될 수 있거든요 워든 상대로는 왜냐면은 저기 코일을 받을 수 있는 영웅이 아니다 보니까 2렙세스 시켜가지고 나가시 까게 해버리면은 나가시는 살리기가 정말 힘들어져요 그래서 보통 이제 워든 상대로는 그냥 대나 리치 다크레인저를 뽑는단 말이죠 다크레인저로 이제 사일런스 같은 걸 걸어가지고 순식간에 코바로 워든 까는 나가시는 확실히 저게 도게 될 수 있어요 120한테도 자 고클럽 바로 팔고 여기서 아이템은 자벨 자 이거는 이것도 좀 소소한 좀 애매한 아이템이네요 근데 확실히 체력이 낮은 워든이다 보니까 이거는 좀 생존적인 면에서 들고 있을 법 해요 워든이 자 일단 3렙후반까지 자 근데 120 자 이제 서드리치 이제 곧 나오고요 플랜 6글까지 딱 대고 근데 외법은 아직 안 돼있어요 자 외법은 안 돼있다 보니까 핀드가 두 마리 있긴 한데 자 지금 당연히 장전수는 지금 120이 외법 돼있을 줄 알고 지금 싸움을 못 걸거든요 자 일단 일단 앞마당 깨지기 전에 앞마당 오기 전에 빠르게 워사장 하나 더 하려고 해주는 자 모습이에요 자 이제 패드까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대엘포랑 인테리젠트 오 좋아요 자 지금 어차피 아 근데 쇠스 뺏나네요 이러면 대마포가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보통 영혼전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 지금 대엘포도 좋고 자 그리고 또 트리 하나가 언데드 타이밍을 살짝 늦춰줄 만큼 좀 어그로를 끌어줬기 때문에 자 시간 좀 벌었어요 자 하지만 인구순 여전히 50을 못 깨고 있는 상황이구요 어 네 중간에 리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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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만 리치 아 콜타이밍 나오네요 어 미안합니다 아 쟤 너무 호들값 떨었네요 자 결국에 일단 워드업 스카이인데 결국에 똑같은 그림이에요 이걸 막아야 됩니다 자 일단 120도 지금 대마포를 하나 들고 있기 때문에 또 가뜩이나 마나번이 없어가지고 코일은 그냥 무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어 데사이트 까기? 와 데사이트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 일단 펜너로 와 사실 워드는 약해요 워드는 이따히 합니다 점사에 자 대엘포 바로 빠질 수도 있어요 자 아직 포크드라이트 코바 남아있거든요 자 대엘포 자 코일 핀드한테 자 워드는 대엘포 마셨지만 빠져야돼요 자 아직 무적포션 있긴 합니다 워드는 워드는 무적포션 쫓아갈 수 있죠 데사이트가 어 네 안쫓아가네요 자 일단 블링크가 없기 때문에 이거 쫓아갔으면 잡혔는데 일단 120도 그냥 메인병력들이랑 같이 붙어있고 자 핀드 코일로 살려주고요 어 일단은 지금 그래도 구우를 좀 많이 잡아내가지고 일단 트리는 당장에 바로 깨지지 않아요 자 하지만 저 인구수 4짜리 비싼 유닛 지금 3개 잡혔고요 자 어쨌든 구울들 많이 잘 잡아내가지고 또 워드는 5렙 다 돼가긴 하거든요 근데 다 돼가는거랑 5렙이랑은 트틀리기 때문에 어쨌건 5렙을 찍어야돼요 4렙후반도 어쨌든 4렙이기 때문에 펜나 3스킬이든 세스 3스킬이든 3렙짜리 스킬이 하나 찍혀야됩니다 자 펜나 오 진짜 펜나 세스 2세스면서 5레벨 자 그 다음 스킬 뭔가요 저 세스 3스킬 자 영웅 까겠다는거에요 근데 영웅 까기 전에 워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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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링포즈 없어요 아 워든 까였죠 워든 전사 아 블링크가 없기 때문에 자 언데드 유닛은 다 잡혔지만 결국에 이 옵시와 이 3영웅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 워든 까버립니다 결국에는 자 이러면은 멀티지 키기가 쉽지 않아지죠 이러면은 멀티지 키기가 쉽지 않아지죠 자 워든 사퀸 샀는데 자 낮이다보니까 지금 본진의 문헬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중간에 오다가 핀 다시 컷 해주는데 결국에 이기려면은 멀티를 시켜야 돼요 근데 멀티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간에 중간에 또 저 왼쪽에 유닛들 언데드만으로 쫓아갔는데 결국에 2티어 스카이로는 힘싸움이 될 수가 없어요 자 3일에 쓸 수 있는거 확인하고 자 무프까지 안전하게 들어주는 110입니다 아 중간에 저게 이게 들어왔으면은 끊을 수 있는데 저 패드로는 업그린도 안되있고 저 핀드로 끊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 어 잠시만요 또 이거 지금 블링크 없거든요 지금 자 쫓아가죠 근데 콜 두방 날려야 되니까 아 그냥 그냥 빠집니다 아 이게 지금 블링크라도 있으면은 어떻게 좀 잘 도망갈 수 있는데 블링크가 있는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커버 맞으면은 지금 피 관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지금 언데드 만화 관리 잘 되어있거든요 지금 자 이 아이템 자벨 별로 안좋은 아이템이지만 뭐 리치나 나가주셔도 돼요 자 이 책은 또 지능책 자 일단 지금 장전선수도 이 불리함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운용 돌리면서 3시 6시 동시에 홀을 일단 2개 올리긴 했는데 아 날들이 이제 이 장전선수의 스타일을 너무 잘 알아요 멀티마이트 밀면은 장전선수는 이 불리함을 타개하기 위해서 100% 운영한다 그니까 그니까 미리 그냥 본진에다가 스피릿타워 두개 박아놔 버려가지고 이 패드만으로는 할 수 있는게 없어요 자 그러면서 본진은 그냥 타워만 다 도배해놓고 도트맨은 사양토가 풍부한 맵이기 때문에 자 남은 지적 사양토를 다 가져갑니다 언데드가 흠 흠 흠 장사 아이템 뭐 뭐죠 이게 마법실도 안 올리신가 자 스피릿타워 지금 3개까지 박아놨구요 여차하면서 4개까지 박을수도 있어요 아 이번에 블링크 3스킬이랑 아 블링크 2스킬이랑 페나 3스킬 3스킬을 일단 스웨스를 일단 안쓰다는 소리는 여운킬은 안하겠다는 소리죠 아 그래도 야 언데드 역군 잘 잡았네요 확실히 3렙 세스되니까 오 잠시만요 이게 살살 역전그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아 에콜렛 에콜렛 못 잡았어요 저거 어 아파요 워든 이게 좀 중요한게 곰 곰이 아니다보니까 이 무넬로 피만 다쳐야되거든요 자 1,2,0 그냥 들어왔어요 하나니까 시간 더 주고 사냥하면은 계속해서 나엘테프가 저렇게 워데널로 내 1분 피해주면서 자원 피해주면서 멀티를 따라갈거기 때문에 그냥 싸우자 어 이렇게 본인 들어왔으면 싸울 수 밖에 없지 자 와라 유도하는거거든요 근데 근데 장정수도 당연히 200명까지는 싸움이 안되기 때문에 운영을 돌릴 수 밖에 없어요 아 패드 두마리 아 묶여버립니다 자 자 이거 여기 연구소 잡고 셰프 쓸 생각이에요 자 결국 셰프 자 제대로 박으면은 어 날 셰프가 이거 돌아와 아 언데드가 이거 돌아와야 될 수도 있긴 하거든요 자 근데 문을 깨지기 전에 문을 깨지기 전에 셰프 사야되요 지금 저 문을 깨지면은 못사거든요 진짜 못살죠 아 하나 샀네 하나 아 아 잘 박았는데 아 패드가 워든이랑 저 패드가 한 대씩대로 줘야되거든요 어쨌든 일단 포탈타고 돌아오게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야 이거 저 지걸아트 두개 깨고 언데드 포탈 태웠으면은 이거 멀티팀 다시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역전값 한번 볼 수 있었거든요 벤젠스도 곧 찍혀가고 자 자 바로가죠 자 120 그냥 바로갑니다 자 포탈 살 돈 있기 때문에 포탈 사고 핀드랑 디스 한마리만 본진에 세워놓고 자 멀티 깨러 갑니다 자 그러면 다시 1시에 멀티하고 있고 워든 포탈 콜 맞아가지고 일단 포탈 탔고 자 일단 이거 멀티도 일단 이렇게 되면 버려야겠죠 자 120도 포탈이랑 태포 들고 다녀야되요 자 이제는 포탈 없기 때문에 힐링포싱만 있기 때문에 자 조심해야되고 자 12시에 틀을 던지면서 자 무조건 운영 계속 게임 길게 볼 생각합니다 자 결국에 힘싸면 안된다 워든 6렙 짓고 벤전스로 여참의 엘리전까지 자 보고 있어요 지금 장재현 선수는 자 낮대가지고 지금 패드가 가는거에 딱 보였거든요 자 낮대서 하이드로 숨지도 못해요 자 지금 타워 아픕니다 힐링포션 바로 마셨고 어휴 자 이따 벤전스 6렙 벤전스 어 잠깐만요 벤전스 뜨면은 야두 옆에 시세도 많아가지고 꼬맹이 6마리 탁탁탁 소환시킨 다음에 저걸로 지구라트 깰수 있거든요 자 120 입장에서는 게임 상당히 귀찮아졌습니다 이거 자 그쵸 지금 에콜라이트도 많이 잡혀가지고 수리할 에콜라이트 없어요 어 잠깐만요 이거 게임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 한심할 때 일단 다시 돌리고 있긴 하거든요 자 격포탈 저 워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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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벤전스 벤전스 살려야돼 살려야돼요 어어어어 오른쪽 자 120도 M15 실패 어 근데 언올림에 있어서 쫓아가서 때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와 언데드는 쫓아가서 저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잡네요 이거 결국에 부럽다 뭐 살짝 휴징징 휴징징 해보자면은 휴먼은 저렇게 벤전스 도망가잖아요 절대 못 잡습니다 농담이고 어쨌든 아 벤전스가 정말 중요한 벤전스였는데 저게 깨져버리면은 결국에 언데드 본진을 밀어낼 수가 없거든요 이게 자 일단 아직 한심쪽도 금강이 다 채워지지지 않았고 일단 12시 멀티까지 아 근데 저거 사냥을 일단 패드 몇마리 빼야겠는데요 아 아 근데 12몽도 자 에콜라이터 없고 저 일단 벤전스가 하나 깼어요 그 꼬맹이가 조심해야되요 워든 워든 어 포탈 이거 본진 타면 안되거든요 어디로 타야되죠 포탈 아 아 한시 탔어요 자 이러면은 어 본진의 포탈 안탔다? 딴 데도 멀티했구나 알죠 이렇게 되면은 일리고 어 12시에 탔어요 어 잠깐만요 저 가다가 데스아이터한테 걸릴거 같거든요 지금 지금 보시면은 파란색 점이랑 노란색 점이랑 마주쳐요 조심해야됩니다 워든 다행히 안 마주쳤구요 아 아 이게 곰이 아니다보니까 피를 어떻게 채우죠 이거 일단 인비지포 좀 하셨는데 아 워든 피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12시 일단 발견했구요 그냥 저거 트리가 싸다고 때리고 트리포 아쳐야될거 같아요 지금 어 워든 이게 오는거 맞나요 이거 자 무폭수할 생각인거 같은데 아 힐스 그냥 힐스 자 지금 장점수 돈은 많은데 쓸 수가 없어요 일단 생산건물 윈도 다 깨졌거든요 근데 120도 지금 야 본진에 1권 뽑을 돈이 없어요 이거 1권 뽑으려면 태포를 팔거나 아님 나가시가 들고 있는 인테리전스 맨틀 몇개 팔아야 될 것 같거든요 어 잠깐만 어 다시 80만 됐어요 에콜렛 다 뽑아요 오 자 어떻게보면은 이제 문의 전매특거라고 볼 수 있는 자 어 근데 워든 전사 어디서 죽었죠 아 코엘이 잡힌거 같은데요 아 장점수도 지금 표정이 노바에 잡혔네요 야 120 언제 이렇게 왔었네요 여기 야 벤전스 벤전스 이게 제일 중요한 벤전스거든요 아 이거 워든 안 잡혔으면은 이거 진짜 한번 운영하고 보는건데 아 아 사갔어요 일단 돈은 많아서 일단 벤전스 바로 쫓아냅니다 아 이거 코엘이 아니라 리치가 리치 노바는 즉발기이다 보니까 놓쳤죠 오히려 좋아 피관리가 나름 돼서 왔어요 지금 어드니 8 그 얼마냐 765원 써가지고 680원인가 5랩짜리가 기억에 가물가물하긴 한데 아 이건데 120도 이건데 아직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 안할거에요 이게 지금 12시 이제 멀티 돌아오고 1시 멀티 돌아오고 또 이게 핀드로 멀티 깨기는 한세월이거든요 아 이거 장점수도 이긴거 같은데요 이거 이거 이긴거 같아요 왜냐면은 핀드로 저거 건물들 다 벗기고 다닙니다 자 이러면서 장점수도 전비특거임 빠르게 지금 3시 9시 다 틀 던져놔야되요 이게 워든 한번 사버리는 바람에 지금 생각보다 돈이 좀 빠듯한데 아 이거 12시 멀티 봐도 데스사이트 하나로는 못가고 야 결국에 자 오랜만에 자 문에 정매틱거임 자 올멀틱 운영 나오면서 힘싸면 안되지만 멀틱 운영으로 자 여기 나가시 한번 저 놀 보나요 이거 지금이라도 이거 장점수가 돈이 많기 때문에 다시 리트레이닝 먹고 세스로 바꾼 다음에 요 아 그냥 취지 나오네요 자 이렇게 되면서 자 2대1로 문 장점수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